여러분 부탁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 놀라워라. 대박. 이번 9월 특가 행복한 꽃그릇에 9월 특가 자제 소식 전해드립니다. 특가 너무 신나죠? 9월 특가 하는 이유가 9월 분갈이 하시라고 원유 부자제 25%나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. 원래는 이게 3개의 21,000원이면 포당 7,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원유 부자제들을 4포에 21,000원. 그러니까는 한 포를 더 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25%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효과가 톡톡히 지금 있는 이 원유 부자제 소개해드리는데 일단 훈탄 10리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펄라이트 10리터, 질석 10리터인데 이거는 용량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멀리서 잡아서 그렇지 되게 커요. 10리터 용량이에요. 10리터 용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핑장 매니아님들,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끼리 사서 절반씩 나누면 딱 될 것 같아. 혹은 뭐 3명, 3명은 좀 그런가? 어쨌든 딱 나누면 그러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9월 특가 자제 훈탄 3 플러스 1, 10리터가 훈탄은 여러분들 한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훈탄 구하기 되게 힘들었던 거 혹시 아실까요? 저도 지금 훈탄은 커다란 마대로 한 마대 자루를 사서 지금 비치해놓고 쓰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훈탄이 이렇게 지금 10리터들이로 있어요. 배수성, 통기성에 탁월한 훈탄 10리터가 3 플러스 1 해가지고 3 플러스 1은 뭐야? 3 플러스 1 해서 2만 천 원. 그 다음에 질석, 질석도 3 플러스 1 해가지고 2만 천 원. 펄라이트도 3 플러스 1 해서 2만 천 원이에요. 포당 원래 7천 원짜리가 지금 4포에 2만 8천 원이 아니라 7천 원이 할인된 2만 천 원으로 지금 특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펄라이트 어디다 이렇게 많이... 배수층으로도 쓰기에 딱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배수층으로도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. 그래서 가볍게 베란다에서 거리대 무게 혹은 화분 무게 줄이는 분들 펄라이트 활용하시면 되고요. 다육이 원유 용토 배합을 할 때의 펄라이트는 무게도 줄여주고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배수성도 좋기 때문에 펄라이트는 꼭 우리 다육이 용토 배합을 할 때 펄라이트가 꼭 비율로 들어갑니다. 질석 같은 경우에는요. 뿌리 내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석들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뿌리 나중에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적정량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질석이 여러분 안 들어간 용토가 없죠. 이 반짝반짝거리는 광물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이 질석이 여러분들 용토에 보시면 질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질석 그 다음에 이 펄라이트 훈탄들은 모두 고온에 다 인공석이에요. 그래서 완전 멸균 돼 있죠. 온도가 굉장히 고온에서 이 광물들을 뻥튀기 시키는 딱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. 이 인석들 굉장히 지금 가볍고 그 다음에 멸균 상태로 여러분들께 보내져요. 네 여기 안에 미세한 아주 미세한 그 습기가 찰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용토들이 다 구멍이 살짝살짝씩 뚫려있는 이유가 그런 습기들을 빨아내려고 그러니까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용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혼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쌀겨 이제 쌀겨 혼탄인데요. 이 혼탄 지금 이 왕겨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살균효과 살균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배양토 배합을 할 때 여기 많이 들어가요. 이 혼탄을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. 저도 혼탄 넣어가지고 다육이 배합을 할 때에 혼탄을 넣어서 배합을 하거든요. 요 혼탄이 지금 10리터들이가 내봉이 가는데 2만 천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 가을 분갈이 할 때 진짜 이렇게 많아요. 제가 지금 일어섰죠? 와 정말 혼탄이 혼탄이 4포에 2만 천원이에요. 너무 괜찮지 않아요? 폴라이트도 4포에 지금 2만 천원이니까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 하셔도 돼요. 나누기. 질석도 나누기 하시면 돼요. 요 질석도 지금 이런 대용량으로 하는 이유가 가을에 분갈이 하실 때에 정말 많은 양 많은 양을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킵핑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대용량 분갈이 하실 때에 그 용토들을 전부 다 완성용토를 사시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배합하실 때에 이런 원유의 용토 가격 부담 없으시라고 행복한 꽃그릇에서 9월 원유의 부자재 특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3 플러스 원이면 25%의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할인받아가시는 효과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4포가 전부 다 가니까요. 두 분이서 짝꿍을 이뤄가지고 같이 사셔서 두 포씩 나눈다면 그러면 진짜 부담이 없을 듯 합니다. 요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9월 특가 부자재 9월 특가 부자재 이렇게 3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우리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베란다 다육맘들을 위한 소 포장도 3 플러스 원 했으면 좋겠다. 아니면 번들로 세트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 세트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트 구성이 한번 있으면 좋겠네. 그렇죠? 근데 이제 베란다 다육맘들께서는 이 다육이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전용토, 다육이 전용토, 분갈이 이 용토를 지금 구매를 하셔서 많이 지금 분갈이를 하셨을 거예요. 내 키핑장에서 다육사용을 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께는 그런 분갈이 전용 용토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용량 10리터들이 용기에 들어있는 요 질석, 훈탄, 펄라이트를 3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3개의 가격에 4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실질적으로 25%에 할인된 행사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9월 특가 자제 소식 여기에서 저도 마칠게요. 여러분들 이거 사셔가지고 킵핑장 짝꿍 매니아님하고 같이 나눠서 올 가을 분갈이 하는 용토 준비하시는 거 부담 없이 준비하셔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